네, 이 동작은 모블리스라는 복사근 공부인데요. 앞에서 배우신 AB 프랩에 상체 트위스트가 추가된 동작으로 복부가 버티는 힘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동작입니다. 자, 가보실게요. 누운 자세에서 골반을 임프린트 만들어주실 거고요. 자, 두 발 아래 볼 양손으로 머리 뒤쪽을 받쳐서 준비하실 거예요. 자, 마시고 내쉬는 숨에 곰을 세 번 가져옵니다. 쓱, 쓱, 쓱 자, 마시면서 헤드넛 자,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토이스트해서 올라올게요. 후우, 이때 발이 같이 쓱, 쓱, 쓱 마시면서 천천히 눕고 내쉬 때 반지 쪽으로 트위스트해서 걸어 쓱, 쓱, 쓱 마시면서 천천히 눕고 자,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서 발을 뼈 밀어 쓱, 쓱 팔쪽 다운 하세요. 마시고 나웃 내쉬는 숨에 반대쪽 큐이 세트 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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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세트부터 올라오세요 세덥자 마시는 숨 제적이고 쉬어 주실게요